대한민국 경제를 리더하고 있는 첨단 산업의 땅, 테크노벨루입니다. 그런데 예전에 이 땅의 모습은 180도 달랐습니다. 그저 성의 남쪽, 성남이라고 불리는 외로운 땅이었습니다. 아, 저기, 저기 있네요. 나무도 쟤도 자라지 않던 이 산등성이에 10만 명의 이방인이 몰려와서 깃발을 꽂혔습니다. 집 한 칸 없이 그냥 텐트 하나씩 쳐놓고 겨울에 뗄 감이 없어서 간호수까지 다 비우다가 떼고 이래가지고. 4차 산업혁명 시대, 오늘까지 숱한 민초들이 몸에서 유를 창조한 땅, 성남입니다.